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을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이루기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이루는 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좋은 명언, 좋은 해설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재미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날짜는요. 5월 9일 되겠습니다. May 9 되겠고요. 5월 달도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하루 열심히 충실하게 보내셔야 되겠고. 자 오늘 명언도 굉장히 좋은 명언 짧지만 임팩트 있는 명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늘 말씀드릴 때 항상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있죠. 아무리 명언이 좋은 명언이든 안 좋은 명언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영어로 쓰여있으면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에 맞게 쓰여져 있으니까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를 아는 게 확인하는 게 그 원리에 맞춰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가 뭔데요? 그렇죠.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라는 거. 그림을 그리던 원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글자로 변했을 뿐이라는 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원리에 맞게. 그래서 그림을 전달하던 방식. 할 말. 먼저 던지고 걔로부터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사실 되게 심플해요. 할 말 있으면 걔를 던진 다음에 걔로부터 가까운 정보를 차례로 나열해. 걔가 끝이에요. 영어의 문법은. 정말 시작이다. 끝이에요. 고고고고. 고거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걸 이용해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소리 내서 읽으면서 발화 연습까지. 동시에 토타. 종합적으로 가져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번 그림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딩은 뭐다? 그림 감상. 자, 그림 감상해 볼까요? 갑니다. You. 뭐랬어요? You. 너 당신. 당신은요. 당신은 근데 뭐예요? Only get. 오직 get. 취합니다. 취하는데 뭐 어떻게 취해요? Out of life. Out. 바깥이고요. 바깥인데 바깥의 본질은 life예요. 바깥인데 본질은 life. 삶 바깥으로. 당신은 오직 얻어냈는데 삶 바깥으로 얻어냈대요. 삶 바깥으로 얻어냈는데 뭘 얻어내요? what. what이 중간에 나와서 뭐라고? 뭐뭐한 것 덩어리. 다른 말로 the thing, that. 그렇죠. the thing이 뭐예요? 것, that. 누구냐면 똑같은 말이죠. 것 덩어리. 어떤 것? you put. 당신이 put. 둡니다. 어떻게? into it. 그 안에 둡니다. 당신의 그 안에 두는 것을 삶으로부터 얻어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원래는요. 그러니까 행위자는 예고요. you. only get. 오직 취합니다. 얻어냅니다. 다음에 얻어내는 대상은요. 행동의 대상은 예예요. 원래 get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얻어내는데 뭘 얻어내냐면은 얻어내냐면은 the thing, 그것을 얻어내요. 어떤 것? you put into it. 당신이 안에 집어넣었던 것. 당신이 집어넣었던 것대로 얻어냅니다. 원래 이거예요. out of life가 원래 빠져있어야 되는 건데 you only get what you put into it. you only get the thing that you put into it. 당신이, 어. 당신은 얻습니다. 그것. 어떤 것? 당신이 집어넣은 것. 뿌린대로 거둡니다. 집어넣은 만큼 얻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중간에 out of life가 온 거예요. 당신은 삶에서 you only get.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여기 약간 껴들어갔다는 개념으로 읽으시면 돼요. you only get 얻습니다. out of life. 삶에서 얻습니다. 뭐를 얻어요? 요거를. 요거를 얻습니다. 당신이 집어넣은 것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런 문장구조 보이시나요? 행위자, 동작. 원래 대상은 여기. the thing that. 그쵸? 그쵸? 보이시나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예요? out of life. out. 바깥쪽. 본질은 life. 삶의 바깥쪽으로. 그쵸? 삶의 삶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도. 요거 자체도 조립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얘기 누가 얘기했냐? S.L. Murman 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고요. 많은 영화에 어떤 출연도 했었고. 라디오 어떤 쇼도 진행하게 됐었고. 굉장히 어떤 엔터테이너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요점은 뭡니까? 메시지의 요점은 뭐예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투여한 만큼 집어넣은 것을, 그것을 삶으로부터 얻어내게 됩니다. 라는 그런 말,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겠죠. 오늘 그래서 뭡니까? 해설문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니까요.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의문으로 갔네요. Is your life? 당신의 삶이요. 당신의 삶의 존재와 상태가 뭐하고 있습니까? Not going.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the way. 그 방식으로, 그 길로, 그 방식으로. 어떤 방식? you planned. 당신이 planned. 계획했었던. 당신이 계획했었던 그 방식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쵸. 자, 어디서 나가볼까요? 당신이 계획했었던 그 방식. 당신이 계획했었던 그 길. 영어로 뭐? 할 말 던지고, the way 던지고. 그쵸? 자세한 얘기. you planned. 우리나라 말과 어순 정반대. 다른 말로 뭐? 할 말 던지고 따라간 어순이라는 것. 왜? 그림에서 시작됐던 어떤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당신의 삶이 어떤 계획했던 방식으로,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또 계속합니다. Do you feel like? 당신이 느낍니까? like? 이것처럼 느낍니까? you are stuck. 당신의 존재와 상태가? stuck. stuck 하면 뭡니까? stuck 하면 stick에 흔히 말하는 pp형 되죠. stick. stick 하면 뭐예요? stick. 나무, 나무. 나무고. stick은 영어의 특징. 나무. 명사로 되기도 하지만, 뭐도 된다? 동사로 된다. 뭔가 이렇게 찔러 넣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당신의 존재의 상태가 찔러 넣다라는 개념. 찔러 넣어져 있다. 박혀 있다. 콕 박혀 있다. 이미 확정돼서 콕 박혀 있다. 뭔가 꽉 끼어 있다. 찔러 넣어져 있다. 이런 의미. 당신이 어떤 콕 박혀 있는 상태라고 느낍니까? 그런데 어디에? in a rut. rut 하면 어떤 홈통. 어떤 이런 바퀴자, 마차가 쭉 가면요. 길 위에, 흙길 위에 마차가 쭉 가면 이렇게 홈통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rut이라고 해요. 어떤 이런 홈통에다가 뭔가 통에다가 이렇게 콱 껴서 오갈 데도 없어. 오갈 데도 없게. 뭔가에 콕 박혀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오갈 데도 없이 그냥 콕 박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뭡니까? 또 물어봅니다. are things? things들의 존재와 상태가 out? 바깥쪽에 있네요. 바깥인데, 바깥인데, 본질은 of control. 본질은 control. control 바깥에 있습니까? 뭐요? 통제의 블룸. control 하면 통제, 통제 블룸 상태입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control 바깥쪽에 있습니까? 통제 블룸 상태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아까 뭐였었어요? out of life. 바깥쪽 of life. 그렇죠. 삶으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out of, out인데. 본질은 control. control 바깥쪽에 있습니까? 통제 블룸. 그렇죠? 개념 바로바로 조립되시죠? out을 어떻게? 본질은 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어쨌든 뭐예요? 어떤 것들이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완전 통제 블룸. 통제 블룸. control 바깥쪽에 있습니까? 통제 블룸 상황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don't. 하지 마세요. just sit there. 거기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앉아있고 뭐예요? feeling. 앉아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서? feeling. ing. 느끼면서. 느끼는데 뭘? sorry. sorry를 느껴. for yourself. 스스로에 대해서. sorry를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아, 나 왜 되는 게 없냐. 아, 나 이렇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렇죠?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do. 동사로 바로 한 번 들이미는 거죠. 하세요. do. 하세요. 뭘 하세요? do. 뭐라도 하세요. 뭔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요? 환영하십시오. 환영하는데 환영하는 대상은 뭡니까? change. 변화를 환영하세요. 또 뭐래요? be. be 하면 원래 존재하세요. willing to. willing 하면 뭐요? be. will 하면 뭔가 할 거다. 의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게 담겨 있어요. willing 하면 뭔가 기꺼이 해요. 기꺼이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걸 기꺼이 해요. 그렇죠? be willing to 하면은 뭐 뭐뭐 기꺼이 하다. 이렇게 수거처럼 암기하기도 하는데. 오케이. 암기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왜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지도 아셔야 돼요. 존재 상태가 기꺼이 가서 이렇게 하다. 뭐요? 말 그대로 기꺼이 하다. 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로 쓰였으니까. be. 존재하세요. 기꺼이 가서 이렇게 하도록 존재하십시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요? toss out. toss out 뭐요? 던지는 거예요. 배구할 때 toss 한다고 하잖아요. toss가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out. 완전 바깥으로 휙 던져버려요. 휙 던져버리는데 휙 던져버린 대상은 old plans. old plan을 toss out 그렇죠? 던져버려요. old plan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make new ones.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be willing to. 기꺼이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set. 어떤 set 하세요. 결정 지으세요. 결정 지으신 대상은 뭡니까? goals. 목표를 결정 지으래요. 그런데 뭐? for yourself. 스스로를 위해서 목표로 결정 지으세요.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work. 일하십시오. 일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차. to achieve them. 어떤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work. 일하십시오. 작업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투 부정사 나왔네요. 무슨 용법입니까? 몰라요. 됐고 뭐 확인하라? work. 일하세요. to achieve.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차 개념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해하는데 적용시키면서 work하고 to achieve. 이해하는 이루는데 그것을 이루는데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용법은 나중에 선생님과 문법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세요. 자, 그러면서 갑니다. 계속 갑니다. 만약이요. 장 깔아주시고. there's.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거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nothing. 어떤 것도 없네요. 어떤 것도 없네요. 그런데 있어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되게 독특하죠. there's nothing. 없는데 뭐가 없어요? nothing happening in your life. happening.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make, 만들래요. 만드세요. 뭐를? something. something. 찍고 something을 happen. 뭔가가 일어나게. make something happen. 얘가 일어나게 만드십시오. 그렇죠? 얘가 일어나게 만드십시오. 선생님 근데 얘가 이렇게 하게 만드십시오. 그럼 뭐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십시오.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투부정사가 와야 되잖아요. 오, 좋아요.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근데 make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실성, 확실성의 개념. 투부정사는 뭐예요? 시간차니까, 앞으로 일어나도록 만드세요. 약간 시간차 개념의 약간 불확실성의 의미가, 뉘앙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뭐예요? make 같은 경우는 얘가 확실하게 되게 하십시오.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십시오. 약간 확실성 때문에 투부정사 개념을 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 투부정사에 투가 빠진 원형 부정사라고도 하잖아요. 아시죠? 다 아시죠? 그렇죠? 원포인트 문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생소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가보시고 듣고 오세요. 어쨌든, 그래서 something happened. 투가 빠져있는 거라는 거. 근데 안 보이는 투가 살짝 보여도 괜찮아요. 어쨌든, make something happen. 뭔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삶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뭔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the possibilities, 가능성들은요, are, 존재한 상태가 endless, end는 뭐예요? 끝이고, least, 없어요. 가능성들은 끝없습니다. 가능성들은 끝이 없어요.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keep, 유지합니다. 뭐를 유지한 대상은? unopened mind, 열려있는 마음, 오픈마인드를 유지한다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성은 무분무진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이렇게 뭐라도 투자한 만큼, 오늘 명언 뭐예요? 당신이 what you put into it, what you put into your life, 당신이 삶에 집어넣은 만큼, 뭔가 get out of life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라도 하세요. 가능성은 무한하니까, 아무튼 뭐라도 하세요. do something, 뭔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뭔가 얻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됩니다. today, I'll get, 나는 얻을 건데, 뭐를 get more, 더 얻을 거래요. 뭐, out of life, 삶에서부터, 바깥쪽 펀지르는 life, 삶에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뭔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담겨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말인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정말 사실 되게 많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세요? 영어를 잘하는 것을, get out of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그만큼 집어넣어야 돼요.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노력을 집어넣어줘야죠. 여러분 하시듯이 노력을 집어넣으면 그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뿌린대로 거둡니다. 뭐라도 하세요. 지금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돌아옵니다. 당장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 안 보일지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언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지금 뿌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뿌리시는 경우, 뭔가 투여하실 때, 이왕이면 내가 직접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까지 조금만 더 투자해보세요. 강의 다 들으셨잖아요. 조금만, 조금만큼만 더 투자해서, 다 읽는데 1분도 안 걸려요. 한 번만 더 투자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까지 가지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될 거니까,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PD님도요, 되게 매일매일 영어 선언 하시면서, 요즘 정말 리딩에 눈을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되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덩달아서 많이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영어 선언 책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는 해설문도 있고요, 어휘도 정리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 EBS랑 사이트 내에서, 텍스트 다 주기 때문에, 음원도 주기 때문에, 책 없이 사실 수 있지만, 책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 책값이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책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니까, 덩달아 많이 사랑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꼭 잘하시고, 정리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